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먼저 탐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룸! 안녕하세요 에이틱 씨스입니다 네,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 꽉 되어주신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개인 인사 한 번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동현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AB6IX의 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대휘입니다 오늘 비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쁜 기사 많이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B6IX 전웅입니다 예쁜 기사, 예쁜 사진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6IX의 리더 영민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공개일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 영민씨까지 인사해 주셨고요 그럼 먼저 바로 사진기자님들을 위해서 포토타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촬영 이후에 단체 사진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휘씨부터 무대위에 남아주시고요 나머지 멤버분들 무대 뒤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퇴장해 주세요 대휘씨는 무대위에 남아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 팀의 막내 대휘씨 포토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휘씨 먼저 왼쪽부터 시선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명실상부 애세작곡돌로써 작곡, 작사, 프로듀싱까지 맡고 있는 중심, AB6IX의 시우세죠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AB6IX만의 특별한 컬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둥이, 대휘씨 오른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흥이 넘치는, 텐션이 넘치는 멤버 네, 다시 한번 왼쪽도 한번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어요? 왼쪽,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대휘씨, 이번 앨범 6sense에서 각자 맡고 있는 감각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대휘씨는 미강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좀 입을 잘, 네, 나타낼 수 있는, 미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포즈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대휘씨 우리 대휘씨 이번에 미강을 맡았습니다 입을 강조한 포즈 좋습니다 왼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고포즈 그대로 네, 우리 대휘씨의 미강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무대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네 입술을 강조한 포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휘씨, 무대 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진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AB6IX의 메인댄서 우진씨 나와주세요 네 네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네, 팬들 사이에서 박장꾸라고도 불리고 있죠 우리 우진씨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신선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멋진 저음 랩은 물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매력적인 멤버입니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우진씨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트도 나눠주고 계시고요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우진씨 우진씨가 이번 Six Sense 앨범에서 만든 감각은 바로 후각이죠, 후각 후각 예, 코를 좀 강조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그립 박았네요 예 좋습니다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코가 뭐 각도기네요 좋아요 오른쪽도 한번 그대로 바라봐 주시죠 오른쪽도 그 포즈 그대로 예 후각을 강조한 포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B6의 참새 우리 잭재디 우진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신이가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데요 역시나 왼쪽부터 동현씨 바라봐 주시고요 시선 왼쪽부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씨 이번 앨범에서 동현씨의 자작곡이 무려 세 곡이나 수록됐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죠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비주얼한 곡이나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신흥 작곡들 우리 동현씨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줍은 하트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동현씨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현씨도 이번 식스센스 앨범에서 맡고 있는 감각이 있죠? 동현씨가 맡은 감각은 바로 청각이죠 예, 청각 내가 청각을 맡고 있다 귀를 강조한 포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멋집니다 예, 하나의 조박상 같네요 예, 여기가 그리스마스입니다 예,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도, 예, 감사합니다 우측으로도 한번 몸을 살짝 틀어주시겠어요? 예, 예 아, 네 하나는 귀를 강조한 포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현씨 고맙습니다 부대 뒤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AB6IX의 공식 애교둥이죠 웅이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웅씨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걷는 걸음, 걸음에도 애교가 굳어나네요 우리 웅이씨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AB6IX의 메인 보컬입니다 매력적인 음색 때문에 팬들에게는 웅색깡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인데요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이번 정규 앨범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로 어떠한 매력을 뿜어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측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웅지척 네, 이번 식스센스 앨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고 자신감이 묻어나는 웅지척 포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웅이씨가 이번에 맡고 있는 감각은 네, 촉각이죠 촉각 예, 솜섬옥수로 손을 좀 강조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손이 정말 예쁜 멤버입니다 솜섬옥수 정웅 반지를 많이 끼고 나왔네요 집에 있는 펜홀을 다 끼고 나왔네요 우리 정웅씨 왼쪽도 한번 포즈 그대로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손을 강조한 포즈 우리 웅이씨가 맡고 있는 감각 촉각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손을 강조한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수줍게 대소 호흡하게 청초한 포즈 뽐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웅이씨 촬영 마무리 할게요 무대 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지막 멤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AB6IX의 리더 영민씨 모셔볼게요 영민씨 나와주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우리 영민씨 네 빨갛게 머리를 물들이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영민씨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네 든든한 마창이자 AB6IX의 리더를 맡고 있는 우리 영민씨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리더 영민씨입니다 우측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리더 영민씨 왼쪽도 한번 포즈 그대로의 살루트 포즈 그대로 왼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죠 우리 영민씨가 이번 앨범에서 식스센스 앨범에서 맡은 감각은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예 시각 눈을 감주한 포즈 혹시 뭐 있을까요 영민씨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네요 네 바로 찍는 족족 화보가 되는 우리의 영민씨 왼쪽도 한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시력 검사하는 느낌도 살짝 나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도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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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민씨 잠깐 무대 위에서 계셔 주시고요 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레비식스 멤버 모두가 무대 위의 자리 안에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밥을 안 먹어도 포만감이 생기는데요 우리 레비식스 먼저 이번엔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예 단체 포즈 준비하신 포즈 있나요 네 역시 살루트 포즈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살짝 몸을 틀어서 예 우리 멤버들 이번에 비주얼의 변화도 참 큽니다 머리가 정말 총천연의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찰떡같이 하나같이 다 잘 어울립니다 예 오른쪽도 그대로 한번 네 살루트 포즈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인사성 바라는 우리의 AB6 네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주는 우리의 AB6입니다 다시 한번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 그 6sense 앨범 타이틀이 Fly for Love잖아요 그 타이틀 느낌 분위기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단체 포즈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AB6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마 저 포즈가 포인트 안무일 것 같은데요 무대 어서 빨리 보고싶네요 네 그대로 왼쪽도 한번 몸 살짝 틀어서 예 Bright for Love의 포인트 안무 포즈입니다 네 우리 멤버분들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서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위해서 EB6분들은 잠시 무대 뒤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진짜요? 진짜요? 응